캘리포니아주가 이달 말로 세입자들의 퇴거 금지 조치를 종료하면서 민합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주택지원 관련 한인단체들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9월 30일부터 렌트비를 민합한 세입자들의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됩니다. 리서치 전문업체 폴리스링크는 지난 9월 16일 기준 LA 카운티 내 렌트비 민합 가구는 26만 9천여 가구로 조사했습니다. 수십만여 명의 세입자가 위기에 처했지만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LA 카운티 정부는 별도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이달 말로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되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긴급 렌트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. deny 되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신청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팔로우업 되는 거죠. 이 사람들을 다 소화하기까지는 올 연말까지가 간다는 거죠. 그런데 그것이 연말까지 가더라도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내년 3월까지도 일단 백업으로 되기는 하고 있어요.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우수단체로 선정된 샬롬센터에는 렌트비 지원 신청자가 몰리면서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예약을 통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상담자 중 일부는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문의입니다.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못 받거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렌트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신용 점수가 낮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주한 세입자와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연장자 등 정부 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도 상당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샬롬센터는 렌트비 정부 지원은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,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